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유튜브를 해보니까 이게 그 뭐 자막도 넣고 펜시하게 뭐 편집도 하고 그런거 보다 제일 중요한게 정보들하고 정보 근데 편집 때문에 시간 걸려서 정보를 못 드리면 안되니까 오늘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릴께요 이거 뭐 음모론으로 투자하는 건데 아 참고하세요 얼마전에 저희 집에 그 이런 뷰티샵 이런거 이제 미국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저희 집에 동전 없냐고 까지 찾아와서 저희 집까지 저희 같은 개 가정집 까지 와서 동전 없냐고 해가지고 동전 있는 거를 챙겨드렸어요 그만큼 지금 미국의 동전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기사 찾아보시면 미국에 지금 동전 없다고 난리다 뭐 이런식으로 한입마켓에 동전이 부족해요 뭐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동전이 다 어디 갔을까 뭐 얘기하는 것은 뭐 패드가 동전을 생산하는 거를 좀 줄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뭐 그런 얘기들 뭐 하는데 음모론이에요 철제 음모론인데 아 누군지 출처는 못 밝히지만 그분의 얘기로는 지금 미국이 이런다 핀테크 쪽으로 가게끔 사람들을 푸시한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미국 사람들도 현금 거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은행을 못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미국엔 많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틀어서 들어가지고 어 이거를 이제 그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그런 핀테크 그런 뭐 뭐 뭐 애플페이 이런거 있죠 삼성페이 이런 것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만드는데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 라는게 어 좀 의견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음모론이 좀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돈을 동전을 안 푼다는 그런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페이팔 아니면 뭐 배모 뭐 이런거 있죠 애플페이 이런 애들 비자 마스터 이런 애들이 동전이 들어오는 대로 풀지 않고 걔네들이 지금 홀딩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1년에 어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완전히 거짓말 같진 않는데 어 이런 음모가 있으니까 이런 정보가 지금 미국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왜 되는지 우리는 그 소관을 들여 봐야 되잖아요 소관을 들여다 보면 약간 이런 추세를 지금 안그래도 지금 핀테크 뭐 이런 이런 온라인 페이먼트 아니면 이런 쪽으로 지금 페이팔 뭐 비트코인은 모르겠지만 뭐 페이 페이스북의 그 뭐라 그러죠 지브라 그랬나 뭐 그런 비트코인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 지금 움직이게 하기에 굉장히 좋은 찬스가 아닌가요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고선 움직이기 굉장히 좋은 찬스인 것 같아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동전들을 지금 줄이고 그쪽으로 현금을 사용하던 사람들까지 그쪽으로 다 이동시켜서 어쩔 수 없이 뭐 코인 런드리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스몰로 뭐 그 저기 동전이라든지 현금을 내 가지고 했던 것들 주인소들도 현금 받는 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현금 받으면 카드보다 좀 싸게 해주고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지금 없애버릴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다 기록이 남으면 정부의 세수도 올라가거든요 현금 쓰는 것은 그 개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뭐 침대 밑에다가 깔고 땅속에다가 묻고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아요 미국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양지로 끌어 올리는 아 굉장히 좋은 한수가 정부 정부로써는 좋은 한수가 되지 않나 싶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얘기가 일련의 일각의 의미 아 뭐라 그러죠 이걸 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도 안하고 그냥 올려드려요 정보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은 핀테크 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거를 투자해야 되냐 뭐 비자 마스터 카드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ETF 중에서도 비자 마스터 카드 이런 거를 포함하는 것 중에 어 찾아보니까 이런게 있어요 아 아이페이 ETF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 하나하나를 사셔도 좋은데 뭐 비자 마스터 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이런 카드를 이런 거를 사도 괜찮은데 아 이거 왜 이렇게 나오냐 얘가 누구를 홀딩 하고 있는지 여기 나오네 페이팔을 홀딩 하고 있고 96% 스퀘어 스퀘어 아시죠 이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뭐 비행기 타거나 이럴 때 결제하는 그런 조그만 단말이에요 마스터 카드 비자 피델리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한국에서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멕스 카드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업체들을 지금 모아 놓은 핀테크 업체를 모아 놓은 ETF가 있는데 뭐 수익률이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파이낸셜 쪽에서는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페이 ETF 가격이 지금 보면은 오늘 좀 내렸죠 근데 1년으로 보면은 이정도 내렸다가 코로나 때문에 내렸다가 지금 다시 그 전 고점을 약간 회복하는 회복하고 좀 넘어섰네요 56배까지 올라갔으니까 저는 여기에 투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구요 저는 이런 정보가 있어서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정보를 주는 남자 아닙니까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는 음모론이니까 너무 많이 퍼뜨리지 마시고 조용히 알고 계시고 잘 되시면 박수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다른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정보 있을 때마다 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